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굉장히 스틸범들이 말아주시면 사령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자 레벨 50 찍고 안경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틸범이 더욱더 말아진다면 따로 육성하겠습니다 방수 안키고 이거 너무 심각해가지고 아 저도 머리가 아픈데요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자 멘탈이 날라갈라 그래요 지금 자 안경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수공이 얼마나 올라갈지 지금 10만 1500으로 되어있는데요 1만 600 증가래요 11만 2000 좋습니다 이지쿰 경험치 많이 줘요? 이지쿰 한번만 하겠습니다 판단 2여분에?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 진짜 멘탈 나갔어요 지금 트웨 rupees rs 아 È 아 cos 하 하 흑 흑 하 아 아ары 심주시일 뿐 하 하 하 하 진짜 부탁드립니다. 심주실분 있나요? 심주실분 좀 와주세요. 크릿에도 막혔습니다. 우리 금뜨님 심좀 주시고 블룬좀 주세요. 블룬 아 우리 데이트님께서 우리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. 우리 데이트님 우리 뱁서 100개 뿌잇뿌잇 감사합니다. 아 멘탈을 1% 치유해 주셨네요. 데이트님 우리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우리 데이트님 우리 100개 선물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고맙습니다. 예. 블룬 이지.. 아 블룬 공짜로 줘요? 아 숙자님 50개 선물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숙자님 50개 선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숙자님 50개 고마워요. 예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.. 여드름 짜잉님 우리 스티커 한 게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파는 경험치가 없어요? 나 혼자 들어갈게 혼자. 자아.. 야 일단 이지 작품 좀 빠르게 전화 볼게요. 이거 자.. 이거 노말 작품 아니구요. 약한 애에요. 예.. 가지고 놀아요. 아마 한방일 거예요. 경험치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볼게요. 자야만 애는 약한 애가.. 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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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뭐.. 후.. 이 얘기ista는 약한 애랑. 消veShe appoint. Silence cuest.. , 일단은 이업했다 얘들아 이업했어 이지자쿰 잡아서 좋다 레벨업 존나 힘드네요 좋습니다 예 레벨업 힘듭니다 개시부라 개새끼들 스틸 개새끼들 한마리만 잡자 미스 너무 심한 일단 한마리 잡아서 레벨업 좀 하고요 여러분 이지자쿰 두판 노말자쿰 두판 이렇게 가능해요 아니면 이지자쿰이랑 노말자쿰 포함해서 두판입니까 알려주세요 포함해서야 따로따로야 포함이야 포함이면은 조금 불안한데 자 새로시 반갑습니다 아 포함 두판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 노말자쿰을 보여드려야 돼서 이지자쿰 한 번 더 하기는 좀 그런데 따로야 포함이야 포함이지 아 매니저님들이 포함이라고 하네요 매니저분들은 메이플을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팡이님님 우리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 일단은 이지자쿰 잡아서 이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작품 못해요 지금 이지자쿰 해버리면 오늘 저녁에 작품이 불가능합니다 놀리드마왕님 우리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야만족님 우리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렇고 일단 잠깐 녹화 좀 자르겠습니다 녹화를 전화합니다 이 듣기에도 이런 곡은 이런 곡이 기억에 있어요 만족을 servers